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효창공원역 이외에 또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효창공원역 외에 5호선 마포역과 4호선 신용산역까지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는 이미 공항철도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4통 8달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 남산, 효창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A 비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협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용사 쪽으로 왔습니다. 원효로 사가의 위치한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개요 정보 먼저 들여다볼까요? 개요는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용산구는 대규모 개발 호재로서 미래 가치가 아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경기중앙선, 육호선, 효창공원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2.56로서 28평이고요. 연면적은 72.72제곱미터입니다. 구조가 쓰리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이고요. 1층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약간의 장독대까지 있는 그런 1층 단독주택이고요. 중공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1970년도 중공화 완료됐기 때문에 아주 노후가 되어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매매가가 7억 2천만 원인데 주변 시세에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건물은 이렇게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철대문으로 되어 있는 단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쓰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3개가 다 큰데 옛날에 지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룸이 3개가 다 큽니다. 그래서 대가족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크고요. 주방, 화장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주방에 같이 거실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물을 헐어서 질거나 하게 되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역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쪽에 있는 단독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방세기로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연식이 있긴 하지만 리모델링 하시고 이런 거 손보시면 충분히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입지가 또 어떤지 여기에 호재들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까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역 호재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용산은 지금 우리가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지요. 여기에 가면 우리가 4호선, 우리가 삼각지역 남형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6호선이라든가 경제광역, 효창공원 옆에서 충분하게 도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5호선 공동역에서도 충분하게 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될 수 있는 그런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주변에는 많은...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입지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용산구 원효로 4가 단독주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좀 설명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암역인데요. 여기 지금 6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경위중앙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이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용산구 자체가 특성이 그렇죠. 서울의 중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을 설명할 때 입지적인 장점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용산, 서울 중심 입지라는 거 항상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질 않습니다. 직장 출퇴근하실 때도 그렇고요. 어딘가 서울에 이동을 하실 때도 항상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계 핵심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 단독주택 계속해서 대표님 입지적인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 원래 용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중심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용산은 이미 우리가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포 공덕 시장이라든가 또 모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용문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형 마트라든가 주변에 또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변에는 학군들도 이미 밀집되어 있지요. 여기에 이미 지금 원효 4가에 있는 그거는 성심여고 바로 곁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 내지는 대학교까지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녹지 공간이지요. 바로 우리가 곁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언제나 개발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 여기에 가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루를 우리가 지낼 수 있고요. 효창공원 또 도보로 가면 둘레길, 남산 둘레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나가면 한강변에 있는 우리가 한강이죠.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라든가 또는 우리를 마라톤이라든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녹지 환경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용산은 지금 많은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정비창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고 수성부라든가 유엔사 또는 캠프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캠프킨 비지라든가 또는 여기 정비창이라는 부분이 대규모 개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용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지금 공공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전상관관은 지금 현재 KTX 용산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유수지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1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전자상가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지금 여기가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됐죠. 이런다라고 하면 여기 오피스, 호텔 또는 IT, 로봇 이렇게 지금 모든 IT 산업을 할 수 있는 전자상가가 새롭게 건물이 내동으로 인해서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사업으로 지금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건데 2019년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철거가 시작이 돼서 2022년도에 지금 인허가 통과를 해서 2021년도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3개 건물이 들어가는데 단계가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하면 거의 111층까지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23개 건물이. 여기 전망대, 업무시설, 이렇게 고급스러운 호텔, 또 오피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변에는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택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호재거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효 상가가 재개발 많은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바로 곁에 여기 원효로 사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원효로 상가 또 내지는 원효로 사가에 이렇게 지금 어우러서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나름대로 복합단지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다섯 개 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굉장히 고층으로 들어가거든요. 한강변에 보일 수 있게끔 48층에 고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변이 바로 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의 입지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여기에 또 용산은요. 개발 호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묵직한 무게감을 지닌 그런 호재들이 넘쳐나는 곳 용산구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 이제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이 지금 현재 대지가 28평이죠. 평당으로 계산한다면 평 2,500만 원 꼴입니다. 용산의 2,500만 원 토지 가격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제가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건물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건물도 지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7억 2천입니다. 해서 지금 1억 9천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대출할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이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만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인다면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